앞으로 20년 동안 추진할 강원도 권역별 종합계획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오후 강원연구원에서 내년부터 2040년까지 진행될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차 보고회를 열고, 도민 8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강원도 종합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북방 평화 경제권 거점, 웰리스 도시 공동체, 동북아 일일 생활권 중심을 3대 목표로 춘천과 원주를 스마트 융복합 산업벨트로 조성하는 등 오는 12월까지 권역별 발전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